소아한테 설명해 주지 여기는 막 끼거나 물건 막 거기 미술 작품 만지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알았지? 한 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폐교가 돼가지고 폐교가 돼가지고 아아 아아 이비 저거 해야지 너무 많이 좋다 그러면 엄마는 안아줘 그게 옛날에 조실이야 아빠 그실 어? 너무 이쁘겠다 짜증나 졸여 짜증나 여기서 사진 찍을거야.... 여기도 촬영 찍을까...? 너무 귀여워 눈이 안 보여 많이 안 보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직도 너의 비하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깝다 너무 귀여워 맥주가 없어 아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안 예뻐, 이거 가르쳐, 가르쳐, 가르쳐 바라보이는 소리나라고 준비! 시작! 얘 또 어디가? 야, 삐졌어 오빠, 다시 하자 할 수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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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 수 있겠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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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제작기 도망간다 동작 도망간다 내 손을 잡아 그렇게 가까이 온다고 하냐면 멀리 전쟁 남이 서툰지도 몰라 옆에 꼭 있어져 힘든지도 몰라 꼭 안아줘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게 전부야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맘까지 조금 기다려 나를 보는 날까지 근데 지금 오늘 안하나봐 어딘가 떠날까 네가 널 하는 곳 우리의 은혜를 담줄게 아빠가 내리고 손을 내려 아빠가 내리고 손을 내려 그땐 꼭 안아줘 그땐 꼭 안아줘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게는 전부야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맘까지 조금 기다려 나를 보는 날까지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맘까지 조금 기다려 나를 보는 날까지 보여줄게 그렇게 상상한 맘까지 내가 원하는 건 모두 그렇게 상상한 맘까지 내가 원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